한국불교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해초 덕영스님이 어제 오전 0시에 순천 서남사 무우전에서 세납 89세, 범납 75세로 입적했습니다. 빈소는 서남사 무우전에 마련된 가운데 연결식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남사 무우전에서 봉행되며 다비식은 서남사 다비장에서 엄수됩니다. 해초 대종사는 1960년 일본 임재대학 선악과를 졸업하고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과 포교원장, 연수원장, 부원장을 거쳐 1996년 제17대 총무원장에 이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7, 18, 19세 종정을 역임해 종단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해초 스님은 1993년 미국 뉴욕 전등사 초청법사로 초대돼 미국 전역에서 순회 포교 활동을 펼치는 등 한국불교를 미국에 알리는 데 앞장섰고 2002년에는 대통령 동백상 훈장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입적에 앞서 올 때 와도 오는 바가 없고 갈 때 가도 가는 바가 없더라 오고 가고 본래 그 자연이더라 진실이 자연의 뜻과 같더라라는 열반송을 남겼습니다.